지자체의 배상 책임 지자체가 3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진정한 복지국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재해로 국민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을 해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이번에 침수 차량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더라구요. 혹시 그 침수 차량에 대해서도 국가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까? 단순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침수 피해를 또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자동차 단독사고 특약보험이라는 특약에 가입이 돼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우스쿨 네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최홍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홍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쏟아지는 비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최근 폭우 때문에 발생한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이야기해볼 부분이 없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폭우 많은 비와 법률에 상관관계 어떻게 잘 짐작이 안 되기도 하는데 우선 작년에는 가뭄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올해는 또 집중호우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제가 좀 뽑아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부산에서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도심이 물바다로 변했고 부산역 주변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침수되면서 남녀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에는요. 경기도 가평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펜션이 무너지고 펜션 주인과 그 딸 그리고 손자까지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에는 춘천시 의암호에서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결박하려다가 경찰 순찰청, 고무보트 그리고 춘천시청의 행정선 세척이 모두 전복이 돼서 8명이 물에 빠지고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담양에서 또 8세 어린이가 피난시설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년 8월 8일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2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요즘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면 여기서 법률과 폭우의 상관관계가 연결이 되는군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아니 비는 국가에서 내린 것이 아닌데 폭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 대상이 된다거나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국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폭우를 내리게 한 것은 아니지만 폭우가 내렸다고 했을 때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재방을 잘 쌓아뒀다거나 아니면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를 잘 했다 그러면 인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법이 국가배상법이라고 있는데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호에 보면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가 설치한 도로나 하천, 그리고 국가가 설치한 공공의 영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타인이 사망을 한다거나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영조물이라고 한다면 공공시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비내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지만 국가가 국가기관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기반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했느냐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따질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실제 폭우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실제 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인정해 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지자체 책임을 인정해 준 경우가 있었다. 혹시 어떤 경우였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2002년도에 태풍 루사 케이스가 있는데요. 2002년도 태풍 루사가 경북 영천시를 통과하면서 주변에 부간천이라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간천 주변을 포함해서 영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강하게 내렸는데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간천의 유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재방의 일부가 붕괴 또는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방 안쪽으로 하천수가 밀려서 들어왔고요. 제네지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공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피해자들의 공장 전체가 침수되는 수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재방을 설치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요. 재판부는 이 지자체가 재방을 설치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하천 정비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방을 쌓기는 했지만 재방이 계획된 홍수위보다도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통상의 재방이 갖춰야 될 객관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재방은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서 수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수혜를 입어서 한 1억 원 정도의 재산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1억 원 전부를 배상을 해주게 됩니까? 1억 원을 전부 배상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그리고 자연역과 가해자의 과실 행위가 경합이 돼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에 좀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해서 자연역이 기여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되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사고라는 점을 참작을 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제한을 하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간천 태풍 루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손해액의 30%로 제한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1억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자체가 3천만 원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한 것이죠. 30%로 일단 제한을 했군요. 부산 지하철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영조물,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 혹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산은 제 고향이기도 한데 보면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터널도 많고 지하철도도 굉장히 많은데 2014년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장춘도로라는 지하철도에서 폭우로 인해서 지하철도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 사고가 발생해서 당시에 그런데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침수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할머니와 손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후로 지하철도에 있는 배수 펌프 시설을 정비를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철도를 통제한다거나 등급화해서 관리한다거나 이런 기준들을 그 이후부터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위험이 매우 높은 지하철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특보만 발효가 되더라도 차량을 통제를 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철도에 대해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차량을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마련이 돼 있는데 침수 우려 지하철도 통제 및 등급화 관리 기준이라는 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부산 초량 1 지하철도 같은 경우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될 즉시 통제를 해야 되는 3등급 시설에 해당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철도를 관리하는 동구청의 담당자는 사고 이후에야 이런 지침이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고 발생 전에는 이 지하철도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염두에 두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부산 동구청 측이 본인들이 어쨌든 일부 과실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그 지침을 관련된 공무원들은 아예 숙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고가 반복이 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런 걸 보면 인재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아까 그 담양 8세 어린이 사망사고 이것도 참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경우에도 지자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자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방도로가 유실이 되고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서 익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사안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정도로 하천이 범람을 했었다. 그리고 재방도로가 또 유실된 적도 있었다라고 이런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지자체 책임을 인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평소에 아주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상이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과거에도 유실된 적이 있다라고 하면 비록 재방관리청이 어떤 조사를 좀 실시하기도 하고 조사를 할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정만 가지고는 재방의 설치관리상 모든 필요한 방어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해서요. 재방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단순하게 예상보다 비가 많이 내졌다. 그런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판결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고 당일에 집중호우가 무려 50년 만에 최대 강우량에 해당을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가 너무 많이 왔다. 몇십 년 만에 최대 강우량이다. 그 이유만으로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소송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나 하천, 영조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국가에서는 이건 자연재해 아니냐,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피해자가 관리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우리나라 진정한 복지국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재해로 국민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좀 배상을 해주는 쪽으로 점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보존해 주게 되면 국가에서는 또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예방 조치들을 좀 하게 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이게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서 일괄적으로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경우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선포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를 해서 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경우에는 국민들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님의 생각이시고요. 굉장히 생각합니다. 혹시 그 배상액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에 배상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망 당시에 월급액이나 월실 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장래에 취업가는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군요. 사실 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응 매뉴얼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부산의 사례처럼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모르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거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러고 보니까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이번에 침수 차량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침수 차량에 대해서도 국가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까? 차량 침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차보험이라고 하죠.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침수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상대방이 없는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인데 이게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험회사에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따라서 이게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각자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단순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침수 피해를 또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차 단독사고 특약보험이라는 특약에 가입이 돼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확인을 하셔서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험 약관이 너무 깨알 끝처럼 써 있어가지고 그렇죠. 찾아보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혹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2016년 발생한 경주시 지진 피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단독주택 파손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최대 7천만 원 정도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그리고 참고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고 차량 취득할 경우에는 지역개발 공채도 면제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좀 잘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도 물론 있군요. 우리 제주도에서도 몇 년 전에 아주 침수 피해가 많이 일어났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대비들은 일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주에서는 특히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개인 보험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 개인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풍수의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긴 한데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이나 상가 공장은 또 역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나 배상도 물론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보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평소에는 정말 그냥 쓸데없이 나가는 것처럼 아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항상 그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